오늘 뉴스 센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채동석 아나운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채동석 아나운서가 지난해 10월이죠? 박지훈 아나운서와 KBS 입사 동기인데요. 이혼을 발표를 해서 지금 충격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혼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혼 조정 중에 있거든요. 어제 첫 방송을 내보낸 TV조선의 이제 혼자다라는 프로그램에 채동석이 출연을 해서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이혼과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말 못했던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눈물을 그렁이는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그리고 그리고 선배를 만나서 KBS 아나운서 선배들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본인이 성경했던 오유경 아나운서를 보고 나는 유경 누나 눈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그렁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을 쏟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첫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이제 혼자다가 첫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렇게 채동석 아나운서하고 조윤희 탤런트가 이렇게 나와서 두 소재가 방송이 됐는데 채동석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차마 말을 못하며 눈물을 지으면서 지금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혼과 관련해서 어떤 징조가 있었냐 그랬더니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았거든요. 여기 보면 한 달 가까이 아이들을 못 보다가 아이들이 집에 온 적이 있었다. 잘 지내다 갔는데 먹고 남긴 음식, 벗어둔 옷까지, 수건 같은 것들을 못 치우겠더라. 그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찡했어요. 그러면서 이혼이라는 게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질 수는 있는데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 존재니까 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남녀는 사랑하다가 이혼을 할 수가 있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는 시청자들도 함께 우는 거예요. 물론 채동석 아나운서도 우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KBS를 찾아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오유경 선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오유경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나자. 동석아, 너는 지금 뭐가 가장 큰 난제라고 느껴지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유경 아나운서가 트러블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나와 소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혼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게 이상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이혼이라는 건 서로 이기는 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와 선배들 내용 중에서 일부는 공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를 못했고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혼과 관련해서 제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동석, 아내 박지훈과 이혼은 나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이혼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이혼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었어요. 지난해 10월에 이혼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혼 조정 중이에요. 이혼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박지훈과 이혼을 기사 보고 알았는데 내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를 보고 알았다. 사실은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집에 안 오고 저는 아이들을 찾으러 서울에 왔었고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기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기사가 났는데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혼과 관련해서.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지 않고 아이를 찾으러 서울에 왔는데 그러니까 박지훈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건은 있었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충격적 사실 때문에 방송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방송 재개를 하면서 TV조선에 이제혼자다에 출연을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혼자다라는 프로그램은요. 어제 첫 방송을 내보냈는데 박미선 전노민이 나오고 어제는 소재로 이혼한 조윤이가 나오고 채동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요. 시청률이 높았어요.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혼자다의 시청률이 4.5%를 찍은 거예요. 첫 방송에 4.5%면 비교적 높은 시청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렇게 채동석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시청자들도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아나운서하고 채동석 씨는 2009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슬아의 일남일련을 두고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14년 만에.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혼신경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채동석이 박지훈이 한 달 카드값이 4,500만 원을 이렇게 썼던 이런 멘트도 한 적도 있네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동석이 방송에 나와서 이혼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한 채동석이 방송 복귀와 관련해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첫 방송에 복귀 방송을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이혼한 채동석은 2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고요. 박지훈 정격했던 채동석이 너무 힘들다. 이혼신경을 밝히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고요. 그러면서 행복은 내 코밑에 이렇게 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런데 채동석 이혼하는 중 애들은 엄마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다. 2주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보는데 최근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집에 왔는데 옷까지나 먹던 음식을 치울 수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들의 룬쇼를 적시게 했고 그 결과 시청률이 비교적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보인 거예요. 4.5% 말하자면 채동석의 방송 컴백이요. 성공적이었다. 그러면서 채동석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적인 멘트를 해서 이 부분이 좀 화제가 또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